참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행할 때 알면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식당에 가게 되면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불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게 되는데 그때 하면 좋은 프랑스어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주문하고 받게 되면 동업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보나피티 이 말뜻은 뭐냐면 좋은 식사 되세요 좋은 식욕 되세요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처음에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몰라서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때 그냥 간단하게 감사의 표시로 맥시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현지인처럼 하시려면 보나피티라고 똑같은 말로 화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좋은 식사가 되라는 보나피티를 꼭 이야기하니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좋은 문화 그리고 또 좋은 프랑스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랑드라 갈래티를 마치고 저희가 새로운 장소로 한번 다 같이 이동해 볼까요 자 이곳을 나와서 저희가 쭉 목마르트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시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장밋빛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메종 로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메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의 그냥 가정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즈는 장밋빛이죠 프랑스의 목마르트에는 남자 화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 화가도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화가는 수잔발라동인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화가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모델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모델로 시작하게 된 것도 원래 무용수로 일하다가 다쳐서 얼철 수 없이 시작하게 된 건데 당대에 유명한 화가들의 모델이 되죠 드가라고 하는 화가 르누마르라고 하는 화가도 있었는데 이분이 모델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화가로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본인의 예술적인 감성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되죠 그때 힘든 상황에 지금도 미혼모라고 하면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데 당대에는 어떻겠어요 힘들게 자신의 아이를 키워내면서 지냈던 곳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매종 로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특별히 수잔발라동이 키웠던 모리스 위투릴로는 나중에 목마르트에 죽을 때까지 거주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기게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리스 위투릴로의 그림을 쫓아 목마르트를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목마르트의 지방역 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수잔발라동의 아픈 과거가 담겨진 곳이지만 사실 보기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목마르트 올라가는 길에 여러 사거리에 위치한 집이기 때문에 그런 아픈 역사와 달리 여러분들은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에겐 좋은 사진 찍는 포인트니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곳은 또 식당으로 운영돼요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두 번째로 또 갈 수 있는 스토리가 담긴 목마르트의 식당을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게 됐네요 목마르트의 식당으로 운영돼요